네 너무 죄송하고 그리고 저희 팬사가 오늘 한 번 더 남았잖아요 그 팬사도 모두 다 또 와서 즐거운 시간 있었으면 좋겠고 오늘도 오래 기다린 만큼 좋은 시간 가지다가 갔으면 좋겠어요 맨날 맨날 자주자 죽었나요? 네 안녕하세요 지혜입니다 오늘 저희가 많이 늦었는데 너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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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죄송하고요 이제 진짜 안 늦을게요 그리고 지금 시험 기간이신 분들 많으신데 시험 잘 보고 나중에 시험 잘 보고 꼭 저희 다시 보러 와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데이비소울입니다 오늘 너무 늦어서 죄송하고요 저희가 오늘도 진짜 아쉽지만 내일 하루 더 남았으니까 저희가 내일은 더 재밌는 시간 많이 보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하고요 저희 남은 활동 많이 지켜봐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데이비입니다 오늘 너무 늦어서 죄송하고 내일도 꼭 만났으면 좋겠어요 저희 매일매일 사랑해줘서 너무 감사하고 저희 러블리즈와 맨날맨 함께했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추우신데 많이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네 제가 펜스 저번에 마지막이라고 했는데 마지막이 아니었어요 다행히 다시 만나서 너무 반갑고 앞으로 맨날맨날 뵙고 싶으면 좋겠어요 저번에 귀중하시고 꼭 챙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이비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명은 아 명은이란 이름 아 진입니다 저는 정말 늦어서 죄송하고요 이제 앞으로 저희 남은 활동 많이 많이 지켜봐주시고 어 저희가 어 저희가 정말 사랑하고요 그리고 공카에도 많은 글 올려주시면 저희가 항상 찾아서 보니깐 많이 글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시기